잠재만 좀 띄워놓읍시다 아 근데 잠재를 왜 안 띄워놨지 내 세트만 사면 얼추 되겠지 아니 178레벨이 되서야 내 잠재가 이상하다는 거 생각나고 이렇게 여섯 개만 하면 되나 그래도 21%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돌리다가 30% 나오면 좋고 아 일단 잠깐 잠시 켜고 하나씩 키워나가자 아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 그 뭐더라 모자가 쉽지 않나오던데 18% 쓰는데 좀 그렇겠지 그래도 21%는 써야겠지 아 하나도 못 띄워놔 돈 없는데 아 왜 자꾸 18%만 나오는거야 아주 애매하네 와 이걸로 턱도 없다고 하나도 못 띄워놔 그건 아닌거 같은데 주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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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무기도 해야되고 보조도 해야되던데 이거 어떻게 하냐 모자는 진짜 안 뜯었던데 모자는 진짜 안 뜯었던데 모자는 진짜 안 뜯었던데 아 이거 21% 뛰어올라다가 여기 18%만 잘 나오던데 아니 원래 재사용도 이렇게 안 나오나 아니 원래 재사용도 이렇게 안 나오나 아 씨 전사모자 아 근데 이거 쓸 순 없잖아 아 진짜 하필 HP 되네 하필 HP 되네 B11이 안 나오네 재사용 2%의 힘 9% 어떻습니까 요런거는 괜찮지 않나요 아 근데 아델 재사용이 좋나 아 또 HP 30%네 미치겠네 아 물론 별로 의의 없겠지만 장갑이랑 좀 그렇다이 아니 어차피 장갑 안 끼고 사냥해가지고 대충 옵션만 좀 띄어 놓으려고 그랬네 대충 옵션만 좀 띄어 놓으려고 그랬네 이건 레전드인데 그대만 한 번이 안 나오던데 주작 아니야 이거? 한 번이 안 나오냐 한 번이 안 나오냐 와 이거 어떻게 60번을 돌려놓는데 한 번이 안 나오지 아 대충 안쪽은 ves 그치 하필 하필 하나도 못 뛰어놈게 말이나 되나 이게 하나도 못띄워놓은게 말이나 되나 이게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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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많이 썼네 와.. 얼마나 썼죠? 열.. 두세트를 썼는데 하나 떼었다 와 비싸서는 못 사겠다 블랙헤브가 너무 비쌌다 블랙헤브가 너무 비쌌다 아 근데 너무 안 나왔다 저작이네 장갑은 큐브 블랙 해줘야겠다 장갑은 큐브 블랙 해줘야겠다 와.. 왜 이렇게 크댐 한줄이 안 나오네 모자 이거 어떡하냐 근데 오히려 재사용 붙어있는게 가격이 바뀐 받을텐데 아이 수작이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옵션 띄우기가 힘드냐 한 200개 집어넣은거 같은데 아.. 21% 띄우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아.. 나중에 팔때 계속 내다 나 딱 봐둬 아.. 쓸많은 하이포파드까지 아..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진작에 좀 나오지 올 20일은 아니겠지 다있네 다있네 아.. 모자가 애매하니까 장갑이 애매하니까 모자면 장갑 쿨감은 나중에 팔때 좋을거긴 할텐데 그래도.. 그래도 쿨감이 나중에 팔때 용이하긴 하거든요 아.. 요런느낌이란가 쿨감이 좋아해 힘고프 요런느낌이긴 하죠 .. 그냥 모자는 그대로 둘까용 오히려 쿨감이 돈을 더 많이 받을수도 있어 힘퍼어프 달려있어가지고 지금 21%보다 쿨감이 더 비싸가지고 힘퍼어프 달려있어가지고 힘퍼어프 달려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 장갑 보스할때 밖에 안쓰는데 그만할까? 큐브? 어차피 똑같은데? 어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 뭐 그냥 저거 쓰는게 맞는거같애 어 왜냐 어차피 보스할때 밖에 안껴가지고 별로인거같애 어 이거 되게 괜찮지 않나? 아 이 12선살 돈은 없고 딱히 맘에 드는게 없다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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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어 12선 쓰는거 지금 욕심인거같은데 아 10성짜리정도만 쓰까 욕심내지 말고 진지하게 이거 사서 별올리는 것 같습니까 아 말도 안 되나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나 내가 아 그 끝이 좀 그렇지 아 느낌이가 좋아 아 이거 말도 안 되나 전재산 90억밖에 없는데 아 난 모르겠다 느낌이가 좋아 음 느낌으로 가자 이거 그냥 웃겨 느낌이 좋아 한 번에 더 지지 않겠지 느낌이 좋아 다음부터 문제 하 그냥 끌고 그만둘까 욕심내면 안되는데 아 느낌은 괜찮았는데 추억이 좋아가지고 하 그만할까 아 안돼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게 터지면 답도 안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 15%만 딜 아니 왜 15% 안나오는 거야 안되겠고 빗살기 썰고 15% 진짜 안 나온다 난 왜 이렇게 큐브가 안 나오는 것 같지 15%만 좀 대강 뛰어놓고 쓰고 싶은데 오히려 큐브에서 돈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 아휴 추억보고 산거긴 한데 추억보고 산거긴 한데 진짜 안 나온다 15% 쓰면 안올릴건데 그렇다고 꼭 15%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걸 원한건 아닌데 그렇다고 꼭 15% 나올필이 없었는데 레전드에 올려봐도 좋았는데 말이지 어..이걸 왜하냐 벨트가 에디가 너무 꽂혀가지고 아 까비까비 한졸이냐 두졸 할거야 1.5졸이 그게 문제로구만 어 어 이유는 좋지 몇졸 해야되냐 이거 일단 나오는거 보고 고민좀 해보죠 쌍레전 가는거 아니야? 윗잠 레전 띄워줘야되나? 아 그건 안되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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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조 상 유닛 대수부터죠 맨조 육에사십에 흥사추옵 아 추옵이 아주 좋아가지구 벨트 됐구요 일단은 나머지 잠시 대기 200대 맞추자 이러면은 다 됐지요 21% 장갑은 어차피 보수할때 밖에 안쓸거라서 일단 킵하고 대구 풀감 대구 얼장 쓰고 벨트 추억이 참 맘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별 달고싶다 욕심 어떻게 참냐 이거 일단 참아봐 오케이 킵 요렇게 하지 구 aplic지 abstract 고맙습니다 잉 기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